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0월 3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이제야 다음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산에서 네번째 강연을 하니깐요. 다음 카페에 링크 방송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구요.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볼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0분 정도 지금 신청하셨어요. 자 책자 조만간에 이제 신청 들어갈 겁니다. 숫자 파악을 위해서 여러분들 참석하실 분들은 반드시 밑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아 상당폭 낙폭이 심해요.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1.86%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1.56% 하락 그리고 유럽이 완전 핵폭탄을 맞았어요. 마이너스 2.76% 독일 하락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영국이 브렉시트 우려 때문에라도 더 빠졌어요. 3.23% 하락 프랑스는 3.12% 하락했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독일 유럽의 추측이라 할 수 있는데 독일의 지표가 상당히 안좋게 나왔고 미국도 안좋게 나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안좋게 나오다보니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거 아닌가. 자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간에 무역전쟁 관세를 서로 매기고 하다보니 제조업에 상당히 안좋은 영향이 있는거거든요. 그 우려가 이제 지표로 슬슬 슬슬 나타나다보니까 시장에서 핵폭탄에 가까운 지금 은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장성님 반갑습니다. 제니님도 반갑습니다. 혹시 저기 블랙핑크의 제니? 지금 농담할때가 좀 아니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조금 휴일인데 마음이 안편해요. 자 어쨌든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연준 탓합니다. 누구 탓인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야 될텐데 그죠? 요 트럼프. 하 그 다음 못하겠어요. 하하하. 아이고 오른쪽 손을 가지고 왼쪽 가슴에 한번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죠? 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아 그죠? 주범이라면 너무 좀 과한 표현입니까?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에 물론 미국 자국 우선주의 좋다 이거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죠? 글로벌이 하나 아닙니까? We are the world. 하나인데 그죠? 미국만 좋자고 그죠? 관세 때리고 자기 말대로 안되고 하면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한 우려들이 유럽하고 미국하고도 마찰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유럽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꾸 압박을 주고 있고요. 자 뉴스에 의하면 독일이 제조업이 조금 지수가 안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제조할 때 기계. 독일이 기계 강국 아닙니까? 전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쟁을 하면서 기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위를 나타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이 제조를 축소하니까 독일의 수출을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 물량이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표가 자꾸 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도 S&P에서 2%에서 1.8%로 낮추겠다. 전세계 글로벌 경기도 낮춰서 전망하고 있는 본격적으로 디플레이션 내지는 R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자 에드님도 어서오시고 필승님도 어서오시고요. 희망 방가방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새벽에 잠 거의 못잤어요. 그죠? 딱 봤는데 와 핵폭탄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떤 눈으로 밤을 샜고요. 그러나 하나 하나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0.27% 빠졌습니다. 미국이 2% 가까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3% 빠지는데 우리는 0.27% 빠졌다? 자 그것은요.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장중에 우리는 먼저 선반영 됐다. 자 아무래도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빠른 정보력으로 그러한 상황들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내지는 그러한 상황들 조금 먼저 캐치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좀 빠졌거든요. 자 옵션 만기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콜옵션 100억씩 들어오고 200억씩 개인 투자자도 들어왔죠.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깡통입니다. 어저께 안 그래도 많이 빠진 데다가 또 30% 더 빠졌어요. 거의 깡통이에요. 자 지금 현재 해외선물 자 미국은 선물하거든요. 자 0.25% 다우전스 선물 반등 중이고요. 나스닥도 0.24% 반등 중입니다. 그죠? 자 빠진 게 얼마인데 그것이 반등해가지고 참 될 일은 아닌데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나라가 먼저 선조정 먼저 받았다 이거죠. 어저께 얼마가 빠졌습니까? 그죠? 거의 2%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하락폭 조금 작긴 합니다만 1.2% 빠졌어요. 자 주범 누구다? 주범 누구다? 연기금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예요. 기간이 3,8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 1,100억 코스피 매도했고요. 흥량 핵폭탄 날렸습니다. 코스닥도 178억 512억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그죠? 기간이 작정을 했어요. 특히 금융투자하고 그죠? 그래서 선물도 전일 14,000개야까지 던지는 거 봤어요? 14,700개야. 와우 그렇다면 만기일 이후에 25,000개야까지도 탑을 찍으면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던 거 그냥 절반 이상 던져버렸습니다. 절반이 뭡니까? 그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조정권인데다가 20위를 그냥 세게 때려버리고 여기에서 개인이 거의 콜옵션 200억을 사 들어갔고요. 여기서 100억을 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될 자리가 아닌데요. 너무나 참 개탄 개탄스러워요. 이 보십시오. 여기 200억 샀죠? 전전일 100억 샀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조져버리는 겁니다. 자 옵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0.03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얼마였는지 알아요? 1.33이었어요. 깡통입니다. 이게 콜옵션 282.5거든요. 콜옵션 282.5 며칠 전에는 여기 276이었기 때문에 여기 정도 코스피 200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거래를 한단 말이죠. 특히 개인들은 아 외가격에 거래를 많이 해요. 간단하게 짚어가자면요. 등가격 뭘 기준으로 한다? 코스피 200 코스피 200에 가장 가까운 행사가를 등가격이라 그러고요. 아직까지 실현 불가능한 가격 외가격 외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벌써 실현 가능한 결제 가능한 가격 내 가격 이 부분은 주식 기초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선물옵션 이 정도만 알고 하자 최근에 203회입니까? 그 정도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깡통이에요. 깡통. 1.33에서 0.03이면 깡통이죠. 그죠? 자 그에 비하면 푸드옵션은 상당폭 올라가게 되는 거죠. 푸드옵션은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자 누가 샀다? 개인이 샀단 말이죠. 개인이 얼마? 여기 200억 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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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100이 무너 무너진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저항받을 권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모르고 여기서 200억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한심한 베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올라간다고 100억을 산다고요? 미루어 짐작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을 안 하고 있었다든지 내지는 신규 여기서 추가로 상승할까 싶어서 들어갔던 물량 그냥 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있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지표라든지 미국의 지표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어느정도 캐치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인금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사두로는 연기금 그냥 지금부터 역산으로 한 달 기준을 했을 때 3조 3천억이거든요. 최근에 1,600억 팔아서 그렇지 4조 규모 이상 8월 여기 6일 정도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상당 상당한 금액 일겁니다. 이거 해보죠. 해보면 됩니다. 8월 6일이 여기 바닷건이거든요. 그죠? 연기금이 4조 사들어왔다 아닙니까? 어저께 1,600억 그죠? 4조로 사들어왔다고 4조로 그죠? 그러면 여기 인근에서 분명히 청산 물량 나오는게 보편적인 기간의 매매 행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들은적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역시나 예측대로 청산 물량 나옵니다. 청산 물량 나옵니다. 자 바라 근데 청산 물량이 좀 작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상당히 안좋은 모습입니다. 20일을 그냥 다이렉트로 장대 음봉으로 한번 반등 한번 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 꼽혔고 그 주범은 외국인 선물인 만사천개약 이상 매도를 때렸고 기관 외국인 특히 기관이 작정하고 매도를 때렸다. 코스닥도 여기 돌파됐던 여기 고점 부위 있죠? 여기 기준으로 여기가 지지 됐어요. 일단 다행이었는데 여기를 무너뜨리면 617권역 여기를 무너뜨리면 상당히 안좋아진다. 그리고 피보나치 복습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좀 있다가 방송집 로딩 중인데 출근길 10분 15회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피보나치 목표치 까지 결합해서 방송 올려놨으니까 상당히 고급 기법 말씀드려놨으니까 한번 공부해보시고요. 382 지점까지 이제 드디어 왔어요. 2028정도입니다. 382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상승폭이 382는 용인할만한데 밑으로 더 빠질게 자명하거든요. 50% 조정권인 2006입니까? 여기 61권역 반드시 좀 지지해야 된다. 개발학 출발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끌어땡기면서 양봉 모습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이렇게 끌어땡겨서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야간선물 옵션시장 작게 빠졌다. 무조건 좋아할 것 아니에요. 뭐다? 보초정도입니다. 보초 보초정도이기 때문에 주포는 주간이에요. 보초 쓰는 기관외국인 애들이 그냥 적당하니 0.27 상당히 작게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장중에 미리 좀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정도 감안됐다. 이거죠. 장중에 2% 하고 플러스 해본다면 2.27 이니까 미국 빠진 폭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낙폭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휴일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겠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이 하락 에서 반등 나오는 이 구간 거의 손줄 하는 부분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몽님 반갑습니다. 자몽아 바꿨냐? 자몽 하니까 좀 웃긴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요. 슈리님 슈리님이 자몽님이시구나. 외워놓겠습니다. 우리 팀K 슈리 그죠? 자몽님이시구나. 잘 외워놓을게요. 예영님 큐리도 왔네? 천리형님도 어서오시고요. 그래서 아 참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한번 챙겨보고요. 포트폴리오부터 좀 챙겨보고 그 다음에 업종 대표주군들 한번 챙겨볼텐데 저는 장중에 챙겨봤습니다. 상당히 별로예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부터 먼저 챙겨보자면 하이닉스가 쎄게 밀렸어요. 3% 밀렸고 장중에 추가하면서 한번 하다가 더 깨지겠느냐 싶었는데 시장 확 밀립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 있구요. 하이닉스는 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돌파됐던 고점이니까 여기 권역 여기도 돌파된 고점이거든요. 지지를 한번 해요. 그죠. 권역 그리고 반등 강하게 했습니다. 시장이 주춤 주춤 하니까 여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이 좋았으면 돌파했을 겁니다. 주춤 하니까 밑으로 밀렸으면 대번 반등 했는데 전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전기전자 자동차를 핵폭탄 날렸거든요. 왜 기관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가 그죠.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이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폭탄 맞았어요. 그렇다면 추후 상황은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60일 권역인 7만 7천원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그래서 손질은 안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별 종목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시장 상황 봐서요. 시장이 끌어당기는 모습 보이면 여기서 반등 넣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에서 단가 적절히 조정 이후에 반등심에도 한번 해볼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업종 1, 2위 원투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종목들 어저께 축소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체크할텐데요. 엔시소프트 축소했고요. 셀트리온도 다 던졌어요. 그래서 아 아 그런데 참 진짜 단기간적인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아 너무 음봉이 커 너무 음봉이 커요. 이거는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음봉이 크거든요. 이게 참 보십시오. 10여일을 올라왔던 걸 그냥 이틀만에 다 깨버렸어요. 아 상당히 아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요. 니케이 출발했는데요. 마이너스 1.75로 상당히 빠졌어요. 그죠. 어 왜냐하면 전일 니케이는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 미국이 빠진 폭 만큼 정도 빠져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밑으로 쳐졌을 때 7만 7천원 것만 지지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일 기관 외국인 같이 던졌죠. 자 삼성전자를 사넣었습니다. 삼성전자 20일 지지권이다 생각해서 사넣었는데요. 좀 밀렸어요. 일단 매수단가에서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20일 지지해야 가장 좋은 모습인데 아마도 깨고 내려오지 싶습니다. 좀 비중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 포터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 하지 않을 거고 반등 넣으면 적당히 손실폭 축소 내지는 적당한 상황에서 끊어내는 전략 쓸 거고요. 외국인 많이 샀네요. 일단 기아차도 20일에 지지권 계속 보이다가 결국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밑으로 확 쳐졌어요. 그러나 기아차도 크게 우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아차도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은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은 박수권 그죠? 힘이 응축되어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60일은 지지하지 싶어요. 그러면 43,300원 정도 밀릴 때 깨지 않고 적당히 지지한다면 반등시 잘 빠져놓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샀어요. 전일 카카오도 20일 권력 계속 공방하다가 결국 조금 쳐져서 마무리 됐는데 이것도 60일 권력인 132,000원 정도만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전일 외국인 매수 들어왔습니다. 의인님 유의인님 유아인 동생 혹시? 옛날에 이름 기억이 나요. 그죠? 반갑습니다. 유아인 동생? 아유 그래서 아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그래서 중요해요. 업종 대표주 종목들이고 그죠? 거의 탑의 종목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2% 빠져도 그냥 그만그만하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이닉스가 시장보다 조금 더 세게 빠졌지 나머지 삼성전자하고 그죠? 삼성전자는 밑에서 잡았으니까 별 문제 없는 거고 나머지는 양호합니다. 오히려 플러스도 있어요. 플러스도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어저께 닥터케이 퍼펙트한 매매 어저께 보여드렸는데 샤! 하고 난 다음에 대박 날랐어 날랐습니다. 갭 상승에서 빠지길래 2분부터 매도 의견드렸어. 우리 유료방에는 2분부터 밀리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매도 3분의 1 3분의 1 다 뜬져. 그죠? 그렇게 하고 뭐라고 전략 드렸냐면 여기 지지권 오면 여기가 지지권 오면 다시 사넣는다. 다시 사넣어요. 올라갔습니다. 일단 퍼펙트 완전 퍼펙트 자 우리 큐리 선수도 주식 2개월 차이인데 닥터케이의 확실한 케어를 받으면서 여기서 전략 매도 여기서 다시 재매수 큐리야 그렇게 하는 거다. 분봉 분봉 매매 아주 고급 기법 알려준 거야. 그치? 감히 상상이나 했겠니? 혼자서 했으면 유아인보다 나이 많아 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매수하는 완전 퍼펙트한 분봉 매매 선수권 매매 한 거지. 그쵸? 자 전일 기관행위 쌍글이 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먹고 챙겼기 때문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그쵸? 여기 20일 지지한다면 다시 추가 매수 의향도 있어요. 남북경협만 어저께 빨갰거든요. 그래서 매도 안한 그런 것도 있어요. 남북경협이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성으로 좀 할 수 있는 권력이 남북경협이 가능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전에는 현대건설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나왔거든요. 파니까 쭉 빠졌어요. 이거는 낙폭가 된데 그럼 이번에 왜 현대건설 안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아직까지 현대건설은 추세가 위에 저항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이평선은 완전히 정배를 다 못 돌려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왜 샀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 시장의 트렌드가 낙폭가 대 종목들 돌아서는 그런 트렌드 였습니다. 신세계 그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낙폭가 대 여기 바닷권에서 돌아서는 종목들 많았죠. 셀트리언도 그랬습니다. 셀트리언도 여기서 바닷권에서 했으니 현대건설을 여기 사서 우리 아침에 무료방송 들으신 분들 여기서 끊은 분도 있고 상당폭 수익 났죠. 그죠? 현대건설 수익 났습니다. 그러나 교체할 때는 현대 엘리베이 란다. 여기에서 목표 친근까지 왔고 눌려주는데 여기가 지지권이니까 사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흔들흔들 하는 거 봤으니까 그대로 청산해버리고 추가 매수 다시 창석님은 아마 기아차 풀빵 때렸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샀는데 SK 하이닉스를 비상금으로 샀다 했습니까? 맞으면 맞다. 1번 기아차 풀빵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를 비상금으로 샀다. 그렇게 이야기 했죠. 아마 기억이 맞지 싶어요. 크 맞춤 머리 진짜 좋은거죠. 머리 좋아. 이거 구독자에 뭐 가지고 있는 것도 기억을 다해요. 시리님 반갑습니다. 압전전략 참고하십시오. 조금 하락폭 있을 수는 있어도 시장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시장 잘 가는데 내 혼자 안 가면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건 조금 용인 할만 하다. 추가 매수 했다. 저도 물론 조금 추가 하긴 했습니다만 어느 부위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썩 잘한 건 아니에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저는 여기 더 갔을 이유는 있어요. 시장이 한 1% 정도 빠졌거든요. 저도 기아차 현대차 아니 기아차 SK 하이닉스 다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1% 정도 아침에 10시 정도 까지 였으니까 1%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 에서 여기입니다. 여기서는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왜 이렇게 혼자 빠져야 될 이유는 없었거든 미국 선물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 들어가는데 확 무너졌습니다. 와 확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질 때 그러면 손 놓고 있었느냐 아니다 이거죠. 비중 축소 했습니다. 셀트리온 다 던졌어요. 174,000원에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장중에 잘 버텼습니다. 여기서 매도 의견 드렸어요. 추가로 더 올라가는 먹고 싶은 생각 없다. 위험관리 할란다 하고 밑에 쳐줬어요. 일단 다 던졌어요. 다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여기서 154,000원에서 사서 17만원 찍고 내려오는 거 보고 166,000원에서 매도 다시 매수 다시 매도 10% 이상 수익 났고요. 다시 들어간 부분 21 지지에서 들어간 부분 3% 손절 다시 절반만 손절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수익 내고 나와서 거의 상쇄 약간 플러스 내지는 또이 또이 그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쭉 들고 가는 거 아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개별적인 추세는 나쁘지 않으나 시장이 같이 여기 셀트리온 사명점은 잘 버텼 거든요. 나머지 막 바뀌는 거 보고 하락 전환하는 거 보고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위험 하나 회피하는 거죠. 밑으로 만약에 쳐지면 안 좋아집니다. 다시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16만 7천원 건대 20일과 60일에 여기 취직권 더 빨리 17만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라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17만원 깨지면 아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16만원 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시장 상황 보고 16만원 건대 다시 시장 상황 괜찮다 싶으면 다시 매수도 고려해 볼 텐데 그것은 시장 상황 보고 할 겁니다. 자 NC소프트도 매도해버렸습니다. 1% 정도 손절 수익 나고 있던 거 토했습니다. 여기 무너지거든요.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더 빠졌어요. 과감한 손절 잘했다 생각합니다. 1% 손절인데 해야 돼 말아야 돼? 처음에 좀 고민했어요. 여기까지 버텨도 50만원 깨지면 던지겠다 생각했는데 처음에는요. 4% 손절 라인이거든요. 근데 안만 봐도 지수가 시원찮아요. 던졌습니다. 추가하락 안 두드려 맞았어요. 왜 포트폴리오 확충하면 안되고 줄여 나가야 되니까 뭐 때문에 시장이 낙폭이 상당히 심하고 20일 깨지고 있으니까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다 던지고 나와도 무방한 정도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섣부른 상황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2개 축소 KMW도 축소 의견 드렸는데 잘 어떻게 수행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KMW도 21점처럼 못 넘어가요. 그리고 5G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새롭게 같이 참여하시는 유료 회원분 중에 한 분이 희극 공매도 때렸대. 야 KMW 그죠? 자 희망이가 삼지전자 아직 들고 있는 모양인데 미련 부리면 안 돼. 희망 요 희망 말 편하게 한다 했으니 편하게 한다. 미련 부리면 안 되지. 공부 조금 그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 이거 무너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본인이 잘 알잖아. 본인이 잘 알잖아. 이 무슨 라인?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던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넥 라인이라고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뭘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샀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여기 무너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겠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형 하는 거 봐봐. 형. 셀트리온 여기서 사서 20일 무너지니까 바로 절반 던져버렸잖아. 그리고 올라간다고 후회 따위 안 한다고. 그리고 절반만 던졌기 때문에 왜 여기 16만원 치지 않은 건 알고 있거든. 전략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 던질지 절반만 던질지 정도는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땡겨 올리는 거 보이니까 다 안 던진 거지. 그렇게 전략을 수립했으면 왜 매수의 이유가 20일 치지하니 위에 저항이 있긴 해도 한 번 베팅해봤다. 워낙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니까 역시나 위에 저항이 있으면 잘 못 가는 게 그렇네. 그런데 페이크다. 페이크. 비트로 21일로 확 죽는 척하다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올려 6% 올라가잖아. 요런 행태를 잘 알고 있어요. 못된 행태. 셀트리온이 못된 게 아니라 고 갖고 노는 애들의 못된 행태를 알고 있다고. 그래서 다 안 던졌어요. 다 안 던졌고 왜 이러한 지지장을 아주 우습게 넘나드는 걸 잘 알고 있거든. 잘 어려워요. 상당히 닥터케이가 주식 방송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정석이 잘 안 통해. 정석이 그죠 그럼 하물며 이거는 딴 뜻 아닙니다. 저도 산전수전 다 겪고 엄청난 빠른 옵션 거래도 상당히 많이 해본 입장인 저도 상당히 에러를 느끼는데 초심자 내지는 그러한 빠른 내지는 그러한 흐름에 적응을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엄청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던지니까 또 반등할까 싶어 안 던지니까 박살내버리고 저항이다. 저항해서 밀린다 싶어 끊고 나니까 싹 들어올리고 이런 행태 상당히 많아요. 미님 반갑습니다. 미님도 부산 오시잖아요.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닥터케이와 같이 하시죠. 그죠? 반드시 도움 될 겁니다. 장중 내내 케어해 드리니까 반드시 도움 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고 셀트리언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정리 못했다면 셀트리언 닥터케이가 상당히 셀트리언에 대한 확률이 높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케어 받으시고 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십시오. 그러면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던가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이고 자 KMW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삼지전자 아까 마저 하자면 희망이는 부르는데 왜 대꾸가 없지? 방송 듣고 있냐? 여기가 무너지면 던져야 된다고 넥 라인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본인이 알고 있었을 거야 아 이러면서 아 안되는데 못 던졌다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잖아 여기 무너지면 여기 무너지면 안돼요 안됩니다 5G 여기서 이야기 안하죠 지금 조정 조정 앤드 차익실현 나오고 있어요 차익실현 누가? 아 운전중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 5G가 조정중 그러니까 음 내일 이거 하락폭차 상당히 나오지 싶어 두 눈을 질끈 감고 손절해버려 손절했는데 들어올리잖아 그때 사도 되는데 그때 사도 되는데 그거 복수심 버려 복수심 딴거야 딴거 삼지전자 안좋아 지금 밑으로 완전히 꼬꾸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5G에서는 5G에서는 6만원건대 KMW가 밀리면 오히려 돈 들고 있다가 당분간 아 코스닥은 피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한번 빠졌다 10% 빠지는게 우스워요 신라제는 9% 빠진거 보이시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한번씩 두드려 맞을때 8% 10% 빠지는게 우습다고요 그냥 단기간에 너무 손실 클 수 있어요 생존님 반갑구요 생존님은 저보다 밑입니까 위입니까 생존님도 묵묵히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관심있어요 저는 50이에요 저보다 위다 밑이다 그것만 알려주세요 저보다 밑이다 하면 저도 편하게 대하고 싶어요 왜냐면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관심있어요 6만원대 밀릴때까지 딱 기다려 그리고 kmw 성불 걸어 그냥 그 손절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닥터케이스 사서 여기까지 68% 먹어내고 이것 다 피해내고 여기도 폭점 큽니다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 또 먹어내고 또 던지우는 하니까 죽 빠져 그죠 그거 잘해내면 선수가 되는겁니다 야 근데 이거 kmw는 진짜 괴물은 맞아요 kmw는 저는 아 아 5g는 kmw하고 rfhic 정도만 관심가지자 왜 이게 투탑이에요 나머지는 흔들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rfhic 도 밑으로 35,000건 까지 확 밀리면 리바운드 한번 나와요 리바운드 목표치 한번 계산해볼까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완성은 안됐습니다만 하락목표치 대충 생각해본다면 그죠 여기 48,600원에서 한 4만 1,000원 여기 권역 여기 권역 정도를 폭을 생각해본다면 7,000원 정도 빠지죠 여기서 7,000원 빠진다면 3만 6,000원 맞죠 맞습니까 3만 4,000원 그죠 3만 4,000원 권이니까 여기 정도 목표치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 방송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여기 목표치까지도 나오고 2평선 60일에 지지되고 양복 딱 나오잖아요 매수 가능한 겁니다 그 방송 올려놨습니다 그 방송 올려놨어요 셀트룸 기준으로 셀트룸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 그러면 그죠 나중에 보면 알기도 알겠지만 닥터케이가 여기서 살 수 있다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를 딱 말씀드려볼게 먼저 첫번째 10만원 권대 정도부터의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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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 좀 그렇고 피보나치 조정대가 여기서 마무리되는 권역입니다 10만원 권에서 여기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일단 피보나치 50% 대가 23만원대 입니다 23만3천원 정도 돼요 이거 대충 꺼서 그렇습니다 자 첫번째 이유 하나 두번째 이유 매수를 23만원대 가능하다고 했던 이유 두번째 목표치 입니다 여기 여기 36만 5천원 권 36만 7천원 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계산 하면요 36만 7천원 맞죠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대략 계산 해보면 돼요 그죠 여기 폭만큼 계산하면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10만원 10만3천원 정도 넣죠 그럼 여기 반등 여기부터 빠질 때 얼마 빠지느냐 10만원 빼면 돼요 그죠 여기 폭만큼 여기 반등하고 빠질 때 얼마나 빠지느냐 10만원 빼면 얼마예요 23만원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23만원 오면 살 수 있다 23만 2천원 입니다 대충 대충 계산해서 그렇지 여기 인근이에요 그렇다면 뭐라구요 여기 하락목표치도 완성되는 시점에 상승폭의 50% 취직권이니까 피보나치 취직권이니까 매수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퍼펙트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사면 30만원 그냥 올라간다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매매기법 구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락목표치 이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도 퍼펙트하게 적용됩니다 방송 들었던 분 보셨겠죠 여기에서 퍼펙트하게 하락목표치 적용되는 겁니다 그냥 너무 신기할 정도로 딱딱 떨어져요 신기한지 아는지 봐 요 미치겠다 자 대충입니다 60만원이죠 여기 45만원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이만큼 딱 빠졌잖아 45만원 그럼 얼마 갭입니까 15만원이에요 자 표해 드립니다 앞전 방송 들어보신던 분들은 들어보셨죠 15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 넣으죠 여기 15만원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요 50만원입니다 여기서 15만원 빼면 역효율이 얼마 15만원 빼면 얼마 35만원 35만원 가면 살 수 있다 35만원 사면 40만원 금방 간다 퍼펙트 여기 인근에서 그렇게 말했는지 안했는지 들어가서 방송 돌려보십시오 짜맞추기입니까 기어맞추기 아니에요 방송 그렇게 했어요 퍼펙트 퍼펙트 그러면 하락의 목표치만 그렇게 산정할 수 있냐 노 상승의 목표치 여기서 사서 55만원 갈 수 있다고 풀 베팅해가지고 20% 먹었습니다 그거는 따로 계산 안할게요 여기서 여기 계산하고 계산해보세요 55만원 딱 떨어집니다 쉬리님이 정인이지 그죠 쉬리님이 정인이야 눈으로 대충 봐도 나오잖아요 무료 채팅방일 때 풀 베팅해가지고 20% 먹은 인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죠 그것도 30대 1명은 29 그죠 여기에서 여기 올라갈 때 그죠 그럼 목표치 산정 피보나치 지지저항 추세 이런게 매치되면 벌써 몇개가 매치가 되는겁니까 거기다가 기관외국인 수급 이게 답니다 거기다가 시장 분석과 그죠 수급 그죠 시장에 그죠 시장이 지금 하락장인지 끝내주기 잘가는 올선도 이탈 안하고 끝내주기 잘가는 여기 구간과 지금 구간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지금은 위험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다 던지고 나와도 돼요 다 던지고 나와도 그죠 아 정말 다 던지고 싶었어요 진짜 사실은 그죠 근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어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개별적인 악재인지 시장 전체의 악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다 던지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비중을 확실하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죠 좀 전에 말씀드린게 주식 투자의 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와 그게 정말 전부야 싶어요 그게 거의 전부에요 거의 전부 아 제가 지금 그죠 방송 1부 마무리하고 2부를 실전매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환전을 제대로 안해놔가지고 외국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환전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한계약밖에 지금 안되게 돼 있어서 이거 지금 제가 실전매매를 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죠 환전이 안되어 오늘 어 휴일이라서 그죠 지금 어 관시장이 지금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전이 안됩니다 한계약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지금 시간에 사실은 루즈한 시간이거든요 잘 안 움직여요 잘 안 움직이는데 적어도 두 개는 갖고 있어요 뭐가 분할매도 분할매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계가지고는 보여드리기가 뭐해요 사실은 그것도 한계약으로라도 한번 보여드리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전이 안 돼 환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죠 지금 현재 해외 미국 선물 야 빠진다 이거 봐 아까 조금 오르고 있었는데 쳐져요 0.08입니다 플러스 이거 뭐 마이너스 돌아선건 시간 문제지 추가로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봐 완전 하락 추세 역배율로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최고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최고로 안 좋은 상황 여기가 상승 전환 가능한 여기 이렇게 잘 갔었어야 되는데 은봉 하나 대박 두들어 맞았어 안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핵폭탄 하나 더 두들어 맞았어 올라가 봤자 이제 가면 튕겨내려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0일 날 그죠 10월 10일 날 미중 고위급 회담할 때 협상할 때 확 양보해야 돼 야 관세 추가 때리겠다는 거 그거 내 안 할게 너가 어떻게 할래 그리고 화웨이 규제 다 풀어버릴게 이런 획기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위로 못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 예측으로 트럼프가 이거 밑으로 빠지기를 가만 내비둘 것 같아요 안 내비둘 것 같고 그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되는 게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못 기다려요 박살나거든요 10월 10일 날 아마 그런 또 핵폭탄에 가까운 쇼킹한 카드를 한번 내놓는 다음에 급반드 아 제발 소설인데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설을 그렇게 씁니다 소설 그죠 그거 맞아 떨어지면 닥터케이에 또 소설이 진짜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데 가능성 전혀 없지 않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다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폭 스몰딜 이상 합의 딱 하면서 그죠 추가로 관세 때리겠다 했던 거 우리 서로 양방 쌍방 때리지 말자 딱 하고 사주기로 했던 거 돼지고기하고 그 다음에 대두 이런 거 중국 사주고 우리도 화웨이 규제 다 풀게 이래 딱 해버리면 아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악수 딱 하면서 근데 정상회담은 아니라가지고 뭐 악수까지는 안 할지 몰라도 관계자들끼리 악수하면서 스몰딜 체결 딱 이러면 호재되는 거거든요 제발 그렇게 하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5G 간단하게 살펴봤구요 휴대폰 부품이 살짝 돌아서는 듯한 느낌이 들던데 휴대폰 부품이 UTI 정도 관심 있어요 UTI 그리고 KH 바텍 정도 관심 있습니다 나머지는 추세가 별로거든요 이게 딱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눌려준다면 좀 가벼운 종목이라서 제가 뭐 말씀은 안 드렸는데 계속 관심 건이 있었어요 여기 있죠 그죠 다르다 이겁니다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여기 어제 오늘 넣어놓은 겁니까 이게 잘 버틴다니까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죠 수급이 좋잖아요 수급이 좋아요 추세가 좋아요 앙꼬꼬라지 있잖아 관심 종목에 슈프리마가 없잖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이거 30% 먹었던 종목이에요 30% 근데 없어요 지금 왜 추세가 확 무너지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죠 자 빠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SDI 던지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무너지면 안 좋은 자리에서 계속 힘 없어 그죠 그래서 던졌습니다 LG전자 하락 추세 전환 시도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제 삼성전기가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LMCC 적청 세라믹 컨덴서 자 반도체 안에 도체 부도체 이거 막 섞어가지고 누적으로 쌓아서 전기를 차단시켰다가 흘러보냈다가 하는 적청 세라믹 컨덴서 강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안 좋았느냐 중국에서 휴대폰 생산을 많이 줄였어요 중국에 상당한 폭 수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박살나버렸습니다 최근에 돌아섭니다 관심 가져 볼 필요 있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 번 이야기 안 하다가 딱 돌아서니까 관심 있다 그래요 이때도 끝내주게 갔거든요 이때 끝내주게 갔어 그죠 그 다음에 박살나면 이야기를 하네 아무리 좋았던 지하물이 아무리 좋았던 종목도 이렇게 잘 갈 때나 관심 가지지 이렇게 꼬꾸라지고 나면 관심을 안 가지다가 가 턴 어라운드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관심 가진다구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신나게 바닥 그릴 때는 밑으로 꼬꾸라질 때 관심 안 가진다구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면 관심 가진다구요 설사 내려 올라간다 해도 부담되니까 안사 적당히 눌러주고 이거 좀 더 이평선 이거 뭉쳐질 때까지 왔다갔다 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적당히 정배율 완성되면 그때 딱 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되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견해 슬 바뀝니다 슬 바뀌어요 SK 하이닉스는 갖고 있으니까 잘 컨트롤 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삼성전자 가지고 있다가 무너지는 순간 여기서 청산하고 난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좋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서 16% 먹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수익권에 있다가 지금 좀 쳐졌는데요 지금은 또 살짝 바뀝니다 20일이 깨지는 마당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삼성전자 여기서 잘 버텨낸다면 잘 갔던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는데 샀어요 실제 샀는데 시장이 무너진다면 이것도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탄다든지 하면 삼성전자에도 관심을 이제 슬 가지는 겁니다 현재는 반반이에요 반반 그런데 이게 더 강하잖아 큐리 유가릿 이게 더 강하잖아 추세가 하이닉스도 뭐 멋진 않았으나 흔들흔들한 게 좀 심하지 그러니까 관심을 슬 삼성전자 쪽으로 슬 IT 정기전자는 관심을 슬 바꾼다 이거죠 세차기 안에서 아이고 손 아파 아 닥터케이가 터널 증후군 있는 남자에요 마우스 질 많이 하니까 손 아파요 마우스 질 많이 하니까 잠깐만요 아 네 좀 차고 왜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이야기 해줄까요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주식 망해 가지고요 마트 가 가지고 일했어요 그죠 평생 일이라고 모르고 살았는데 솔직히 망 일을 하니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술 쌀 얼마나 묵은 줄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 파트가 약간 나눠져 있다고 그죠 동네에서 조금 규모 있는 마트였거든요 와 술 그 무거운 거를 엄청 나르니까 손이 견디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죠 요령이 좀 쌓이면 야 그 배달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막 넷 박스씩 등에 딱 쥐고 옮기는데 와 기절할 거 같아 얼마나 묵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요령도 없고 아니고 손목이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손을 꼼짝 못했어요 여자분들 좀 아실 겁니다 손 찌릿찌릿찌릿 그래 가지고 그만두는데요 지금부터 좀 무리하면 손 아파요 지금 아픕니다 손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으로 일부러 사업하라 이렇게 하면 클릭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조만간에 그렇게 넣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차가 뭐 그냥 움직이는 판국에 그죠 그게 인공지능 내지는 사물인터넷 이런 쪽 아닙니까 저는 그냥 간만 제 마이크를 하고 연결 딱 해가지고 그죠 제 음성 인식을 하겠지 예를 들면 사 그 다음에 다음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파라 다음 입력할 단어가 없으십니까 흐흐흐흐흥 3분의 1 매도 이런 거 입력해 놓으면 그죠 딱 이게 목소리 바장 이거 딱 특성 이런 것 딱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음성으로 검색하는 거 그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조용한 곳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습니다. 그죠? 잠깐 옆으로 셌는데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삼성전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십시오. 기가 내고 싹쓸이 들어옵니다. 나쁘지 않아요. 관심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심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거 좋아하거든. 그분 지금 뭐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18,000원인가? LG 디스플레이. 아 그거 아니구나. 다른거구나. 됐습니다. 그 이야기 넘어갈게요. 자 왜 이런거 좋아한다고요? 이런거. 여기 인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인근. 사자마자 하루 올라가고 그냥 박살납니다. 그냥 박살나요. 좋아하지 마십시오. 좋아하지 마시라고. 롯데쇼핑. 그분 아직 가지고 있으려나? 이거 다른 전문가가 역사적 저점이라 했는데, 무슨 근거? 무슨 근거? 여기가 무슨 역사적 저점? 박살입니다. 박살. 이런거 좋아한다고요. 이런거. 닥터케 이런거 이야기나 하던가요? 하락추세. 이야기를 안해요. 하락추세. 하락추세. 이런거 이야기를 안한다니까요. 왜? 이게가 저점인 것 같아도 팍! 무너지면 땅굴이 있다고. 땅굴이. 올라가도 튕겨내려고 못가요. 뭐하고 똑같다? lg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거 저점인 것 같아서 올라가는거 잘 먹어냈으면 여기 사서 잘 먹어냈으면 몰라. 다시 쳐지면 그냥 꼬꾸라집니다. 우상량 하라는 이유가 그래요. 밑으로 꼬꾸라지면 저점 깰 때 핵폭탄 떨어지거든요. 저점 깰 때 확 밀리죠. 그런데 반대로 지지가 있는 우상량은 한번 올라가 밀리더라도 이런 지지권에서 지지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가 다 지지권이거든. 여기가. 여기 여기 여기. 올라갔다 빌리더라도 여기 반등하는 이유가 여기에 매수해가 있는 세력들이 받쳐 올리려는 지지의 역할을 하는 권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량 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얘야. 왜 자꾸 눌러라 하느냐. 쌍방향 하고 싶으니까 좋은 차 떠들면 무슨 재미있어요. 그렇죠?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딴거 다 필요없어요. 딴거 다 필요없어요. 딱 비교. 비교하면 딱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강연회에서 쓸게요. 이런거 다 제가 취합해서 자료 만드는 거거든요. 우상량 하는거 해라. 우상량. 비슷한 IT 아닙니까? 뭐 조금 다르긴 달라도.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하지 마라구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 하지 마라니까? 뭐 하라고? 물릴 때 물리더라도 하이닉스 해야 된다고. 하이닉스. 여기에 모든 가격들이 다 저항입니다. 여기는. 여기 밑에가 지지에요. 지지. 무상량. 지지가 있다. 그러니까 반등 잘해요. 이거. 우하향. 저항이 심하다. 저항이 심하면 가겠어요? 여러분 저항이 뭔지 알죠? 나 알기 쉽게 해드릴게. 말. 그렇죠? 한 번 더 각인시켜드리고 싶어. 지지 저항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만은. 여기 위에 이 평선의 저항은 고압전류라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면 머리 다 타요. 지지 지지. 아 요새 머리 빠져서 죽겠는데. 고압전류라 올라가면 지지지. 그럼 잘 올라가집니까?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못 올라가요. 누구의 저항을 받는다고. 여기에 속탬피가 씁니다. 개 물려있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는다고 올라가기만 하면 아이고 조금이라도 손실 줄이고 매도 때려야 되겠다. 내지는 본전 다 왔네 하고 매도 때린다니까요. 저항이 심하다고요. 규리수 가고. 여기는 그 반면에 여기서 스스스스스 사두르고 있는 기관 외국인 내지는 그러한 세력들이 더 처지는 거 용인하기도 싫고 분할 매수 권위에 와서 사주니까 잘 안 밀립니다. 단탄한 주춧돌이 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평선도 밑에 있고. 그렇죠? 어저께 대박 깨져서 그렇지. 그전까지만 해도 별 무리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매수는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매수는. 그렇죠? 이거를 두 개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음. 음. 알림 잘 뜨는 모양이죠 방송한 날도 아닌데 알아서 잘 들어오신 보니까 알림 잘 뜬 것 같네 그죠 자 이러한 내용들도 차근차근 자료 준비 해 가지고 강연했다 했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십니다 좀 알기 쉽게 설명 잘 해주는 것 같다 그죠 어떤 방송 들어보면 되지도 않은 영어만 쓰고 저도 하긴 합니다만 그건 재미있는 조크지 내용을 영어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되지도 않은 영어 자꾸 쓰고 뭐 어렵게 하면 자기 아는 거 잘난 척 하는 겁니까 그죠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오늘 조정 받는다 당연하지 아까 이야기 했고 셀트리온 1호님 반갑습니다 병단 밑에서 적금식을 사모은 것 어떠냐 지금 나쁘지 않아요 닥터케이가 셀트리온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장기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 딱 돌려내는 순간 중장기 가능하다 했어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15만4천원에 먼저 샀어 닥터케이는 닥터케이는 중간중간 과정에 대한 단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끊어내고 끊어내고 하면서 좀 더 수익률 높게 가져가기 위한 아 그죠 그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셀트리온을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건 지금 현재 가능해요 삼성전자도 간화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선수 우리 닥터케이방이 두명 있는데 한명이 그죠 지금 보호해 드릴게 이제 닥터케이가 너무 그죠 그러니까 보호해 드릴게 하하 적금계좌 잠깐 보여드릴게 삼성전자 여기에서도 저는 중장기 가져가도 되고 적금식으로 사도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얼마까지 났는가 한번 보여 드릴게 여러분들 이 방송 여기 보시죠 자 세창 열기 해야 되겠다 아까 방송인거 하나 더 올라가 있어요 올라갈 겁니다 좀 이따가 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동영상 하나 클릭하면 그죠 밑에 방송 안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죠 다음 카페 있죠 이거 클릭하면 넘어갑니다 클릭하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재생망록 들어가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할 거 천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내놓은 사람 없을 거에요 수식 기초강의하고 이거 천천히 보십시오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참여 많이 하시면 많이 하겠는데 7분 봤다고 표현하네 구독자 2360인데 7명 봤다고 하면 제가 많이 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드릴 수 있어 그죠 예전에 무료 채팅방 할 때는 그냥 유료처럼 무료로 막 해드렸는데 그죠 무료 채팅방 이제 없어요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표시해 놓으십시오 중간에 오전 오후 한 번씩 보시면 도움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 보는 것보다 도움될 겁니다 자 강연의 안내 여기 나와 있구요 자 그러면 팀 K 뭐 수익은 잘 나는가 한번 보자면 그죠 뭐 어저께도 셀트리언 던졌습니다 그죠 120만원 있구요 그죠 그러니까 손실 없다니까 그죠 절반 손해본거 만회했다니까요 여러분들 미님 특히 미님께 이거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넣어서 만회하면 된다니까요 저는 사넣지 않고 절반을 손절하고 절반 끌고 가가지고 손실난거 상쇄 해버리면서 약간 플러스 내면서 나왔다 이거죠 그것을 중장기 투자자라고 무조건 들고 있지 말고 매매 포인트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여기 보면 팀 K 선수 클라스 팀 K 선수 클라스 한번 볼래요 HLB 52% 먹었습니다 와 대박 이분이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띄엄띄엄나는 사람입니다 강사거든요 거기까지 딱 이야기할게요 이거 돈 보지 마시고 잔돈입니다 잔돈 이거 꼽아 놓은 거 말고 포트폴리오 꼽아 놓은 거 말고 잔돈으로 수익률 보십시오 2% 3% 2% 와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 없다는 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랬어요 시간 없다는 거 와 그죠 그러면서 주포에 가까운 건 52% 먹어내고 야 대단한 수익률 또 다른 선수 한번 볼까요 적금 들어간 거 보여 드렸습니다 적금 들어간 거 적금 계좌 어디 갔습니까 아 좀 전에 있네 두 번째 대표 선수 두 번째 중장기 계좌 인증 자 뭐 해라 그랬습니까 삼성전자 셀트리온 중장기 된다 그랬죠 와우 1300 지금 좀 까졌는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KMW로 막 먹으네 200만원 그죠 밑에 더 있어요 더 9월 현재 수익 그죠 뭐 1600 자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아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량 하는 종목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님은 평단 19만원 야 평단 19만원이면 높죠 괜찮은 평단이 아니죠 그죠 19만원 여기 위에 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 분할 매수 한다고 그랬죠 분할 매수 그러면 왔다가 갔다 갈 때 조금 또 사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좀 사고 내려올 때 좀 사고 한다면 단가가 적절히 조절 될 거 거든요 진정한 정립 속으로 정립식으로는 그렇게 해도 손실보다는 나중에 긴 흐름을 보면 아 수익 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을 추가로 깨고 내려가기 보다는 13만 7천 여기 밑으로 추가는 안 깨고 내려가 싶어요 일단 그렇게 되려면 16만원을 반드시 지지해야 돼 16만원 여기 밑으로 확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자 왜 이 엄청난 상승에 대한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거든요 그죠 종목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저는 한 10만원대 좀 의미있게 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피보나치 한번 봤죠 피보나치 10만원대 여기 정도 내지는 뭐 여기 정도 보면 6.18 무너뜨릴 정도로 너무 많이 빠진게 좀 안좋기는 안좋아요 그죠 그러나 아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냥 저기 10년치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볼게요 그죠 2000원대 였습니다 여기부터 피보나치를 한번 적용해 본다면 왜 반등을 하는지 정도는 이제 조금은 이해 되시죠 여기에 몇 퍼센트 38.2% 50% 61.8% 10년 정도에 10년보다 좀 더 됩니다만 셀트리온의 주가를 봤을 때 지금 정도는 61.8%로 딱 조정 받고 반등이 나오죠 그죠 추가로 강하게 밀기 보다는 여러가지 그래도 바이오 1등 아닙니까 그죠 램시마 SC라든지 또 추가 다른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서 국한되지 않고 신약 개발도 시도하고 있는 그래도 퍼스트 무브 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차근차근 분할 매수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평당가는 나빠요 그래서 밑에서 적금씩 사모은다고 그랬죠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플러스 나고 있다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자꾸 옆으로 좀 셌다가 오기도 오는데요 빠르게 여기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보단 별로다 생각하고 있었고 역시 별로로 밀립니다 기아차가 훨씬 나아요 자 여기서 잘 사모았다가 여기서 잘 던지고 나왔다 밑에 쳐집니다 다시 매수 들어갔고 현대모비스 좀 지저분해요 그런데 우상량 유지중입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에서는 거의 뭐 현대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니까 나쁘지 않고 조선주가 최근에 좀 괜찮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좀 쳐졌어요 계약 두건 상대편에서 해지한다 소식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만 돌아선다면 삼성중공업에 조금 관심 가져 보겠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막기 위해서 EU의 한국조선해양 노조 집행부입니까 대우조선 노조 집행부입니까 가서 하지말게 막아달라고 갔답니다 과연 그것이 잘하는 선택일까요 대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좀 거친 단어로 대빠꾸 쳐보고 싶습니다 너무 이기주의 아닌가요 너무 이기주의 아닌가요 두 회사가 합병돼서 큰 규모로 그죠 물론 세부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그죠 고용을 승계를 안 시켜준다든지 합병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정말 아니다 생각합니다 됐구요 다른 이야기 할 거 많으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자 건설주는 분양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원찮아요 현대건설은 어 남부 경협 이슈 때문에 돌아서긴 했습니다 시원찮아요 자 대우건설은 예멘입니까 어딥니까 그게 수주 소식 때문에 대박 날랐는데요 자 나가자님은 요새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15년 들고 있었다 했는데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돌아서고는 했으나 좀 지저분한 모습이고 삼성물산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통신주 안좋아요 에스케이터를 놓고 통신주 이야기 한번 안 하죠 통신주 안좋습니다 KT 박살나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별로에요 현재는 호텔실라도 어 별로구요 엘지생활건강은 나쁘진 않은데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아무리 퍼스픽 조금 관심있어 그죠 왜 완전 정배연로는 못돌았었어도 단단하게 밑에 이평선 60일까지는 버텨놨 딱 받쳐놨거든요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여기까지는 노려볼 수 있습니다 16만 2천원 가면 밀리고 왔다갔다 하겠죠 거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그냥 지켜봅니다 관심종목이 있어요 아무리 퍼스픽 넣어놨나 넣어놨을텐데 여기 있죠 상단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쇼핑 시즌이거든요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건국기념일로 휴장하고 휴일입니다 그리고 건국절 관군제 관군제 맞을거에요 11월 11일까지 상당히 쇼핑 로테쇼핑 면세점 면세점 이쪽으로 좀 몰릴 수 있다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롯데쇼핑 꼬꾸라 지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마트 안좋아요 대형마트 안좋습니다 전부다 영역 축소하고 자사브랜드 다 철수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홈박쪽 막 늘어나구요 배송이 요새 너무 잘돼 그죠 집 앞에 그냥 새벽에 바로 배송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트 가겠어요 조금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그리고 마트 가면 크게 크게 물건 많이 사야되는데 홈박쪽 그냥 편의점 바로 앞에 가서 사던지 아니면 요새 그런 배송이 너무 잘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각변동이 있습니다 마트 안좋아요 그러니까 자 시리님 잘 가시구요 자 포스코 현대제철 말이나 하던가요 농담삼어 그랬습니다 내레 관심없다 야 내레 절강주 관심없다 야 이렇게 북한말로 재밌게도 했는데 관심없어요 관심없어요 고려하연도 꼬꾸라집니다 화학주 이 경상도 말로 할게요 서로 SK이노베이션하고 깔치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하 깔치 뜯고 싸운다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다고요 소송 걸려있습니다 서로 안좋아요 그러니까 에스오일이 유가 급등하는 바람에 좀 좋았는데 좀 밀렸어요 관심은 좀 있는데 다시 유가가 다시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관심은 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어요 일단 SK 너무 세게 밀리니까 관심 배제 네이버 와 와 21 이평선 타고 잘 가고 있어요 우리 또 다른 선수가 이거 그냥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죠 칼손절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하하하 그죠 칼손절이 되거든 와 그리고 닥터케이와 거의 이심전심입니다 혹시 샀어요 어김없이 샀다 그래요 그죠 왜 살만한 자리다 싶고 다 보고 있는데 그냥 리딩으로 하기엔 좀 멋하다 싶은데 살만한 자리다 생각하고 있고 딱 여기 물어보면 사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닥터케이와 눈높이가 비슷비슷해진다 이겁니다 네이버도 그죠 라인이라고 일본하고 그죠 음 대만쪽에 핀테크쪽으로 진출 지금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페이 이런거 있죠 아 단순한 포털기업 아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구요 카카오도 증권회사 그 다음 블록체인 운송 그 다음에 아 사업 분야 다 각하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뱅크 그죠 카카오뱅크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있다 전상망 은행 통합 전상망 그죠 거기에서 수수료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수혜 가능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그냥 싹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NC 소프트 어저께 던졌구요 60으로 확 무너지니까 던집니다 그냥 아프리카 TV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 무너져요 우상량 여기 딱 상단에 있습니다 상단에 기관외국인 관심도 있구요 자 이것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내주게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끝내주게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무너지면 60일 무너지죠 올라가도 처집니다 이게 넥 라인 처졌죠 진짜로 처진다 그랬어 제가 처졌죠 그리고 다시 여기 올라탈 때쯤 되니까 여기 구간은 이야기 한 번을 안해 그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딱 이야기합니다 관심 왜 허락추세일 때는 말도 안하다가 여기 딱 돌려내는 거 보니까 관심 딱 올려놓잖아요 요렇게 여기 여기 인근에서 딱 관심 그랬습니다 딱 올라타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편입도 충분히 가능했던 종목이고 아까 우리 단타 선수는 이거 치고 받고 몇 번 했습니다 단타 선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제가 쳐드립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유료방에다 단타 선수한테 꼭 단타 선수한테 일부러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중요 포커싱을 어디 해야 되는지 이렇게 동그라미 쳐줘요 이렇게 아 오늘은 빨간데 여기네 여기들 단타 칩니다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합니다 그죠 닥터키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두 선수가 닥터키 오픈하면서부터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닥터키 비교적 신생 전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월달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한 7개월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의 선수급입니다 거의 선수급이에요 자 음식료도 살짝 돌아서다가 시장 시원찮으니까 슬 밀립니다 여기 음식료 밑에 단에 조금 있긴 있는데 그죠 다시 또 무너집니다 금융주 이야기 한번 안해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 시장 무너졌으니까 증권주 당연히 안 좋고 한국 금융지주정도 관심이 있는데 뭐 그만 그만 하구요 보험주도 별로에요 보험주 그죠 웅진코에 있는 딱 보니까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여기 딱 넣어놨어 그죠 일단 넣어놨습니다 기관의 요금이 많이 사고 있네 그죠 세부 내용은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하는 해산지는 여러분 다 아실거고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보죠 인수합병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먹는 물 방문판매법 정수기 그죠 공기청정기 자 국내외 렌탈판매 증가한다 실적 좋다 마일레시아 법인 매출은 전연동기 늘어났다 역대 최대치 미국 법인도 공기청정기 호조 좋네 그죠 좋네요 뭐 저런거 몰랐다 했죠 몰랐다 했습니다 지수가 말을 해줍니다 차트가 말을 해줘요 차트가 이렇게 돼있으면 이야기는 할 것 같아요 안합니다 근데 이야기 안하는데 갑자기 딱 넣어놓죠 왜 올라탔거든요 눌려주면 할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 하기도 참 못한데 회사 상황이 어떤지 뭐 재무상태 어떤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수급상황을 봅니다 아 수급 막 들어오네 그냥 눌려주면 한번 해볼만 하겠네 여기 딱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눌려주고 하면 사 소리였다고 그러니까 사자마자 잘 가는 거예요 그죠 자 제법 오랜시간동안 1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들하고도 방송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영 섹터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그래도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니까 자 현대건설보다는 현대로 로텐도 약간 괜찮구요 여기 위에 이평선 하나 있습니다만 딱 지지 받은 어저께 정도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만한 상황이었고 닥터케인은 현대 엘리베이 들어갔어요 수급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리고 딱 눌림목 딱 왔어 그래서 들어가니까 바로 날라갑니다 자 이것이 약간 주춤주춤 하더라도 아까 방송하긴 했는데 그죠 적당히 저정받고 올라간다면 추가 더 상상하니까 현대 엘리베이 관심이 있다 부산산업 날랐어요 그죠 날랐습니다 하면 안 돼요 꼭대기입니다 자 대체적으로 남북경협이 최근에 매치 조정 받았죠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올라온 거 차이 실현물량 들어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눌리고 나면 다시 갈 거 어느 정도 아니까 딱 들어가니까 딱 매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은 정보통 너무 가벼우니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눌림목 주고 다 반등 구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밑으로 막 꼬꾸라지 있는 거 없어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도 바라건데 남북경협 쪽으로 조금 그래도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당분간 남북경협 쪽으로는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다른 거 보면 좀 시원찮아요 지금 괜찮아 보이는 섹터가 딱 지금 현재는 현재는 딱 남북경협입니다 앞전에 상승초입에 남북경협 괜찮다 했고요 적당히 오르고 청산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재반등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방송 좀 해봤습니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S자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한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닥터케이에게 자발적 시청료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실시간 방송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도 안 됩니다 닥터케이에게 목이 터져라고 방송했으니까 광고 나올 때는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출근길 15회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피보나치 목표치 컴비네이션 되어 있는 방송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예야 암박투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